지구 탈출 개 작전! 애송이 괴수 시끄럽잖아! 내꺼 아냐. 그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L.I.T. 이 패드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먹을래? 어? 참 됐다! 뭐지? 핑페이 작품 동부구나! 오랜만이네! 어? 핑페이? 뭐? 핑페이? 확실한 거냐, 라이트? 응! 야, 이걸 봐! 이 속도라면 앞으로 한 시간이면 여기 도착하겠는댕! 하, 한 시간? 어쩌랴! 여기 위치는 대체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거야? 꿈이라고 말해줘, 꿈이라고 말해줘 현실 모두 진정해! 우선 굴러부터 부르자 일단은 우주선과 귀환이니까 최선을 다해! 도망치는 거야! 아, 저게 근데! 응? 아직 우주선에 태양열 에너지 충전이 안 끝나서 말이지 1초도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해! 지금 당장! 아, 그럼 다른 이동수단이 필요하겠는댕! 일어나, 일어나! 주워? 빨딱 안 일어라! 어? 아, 아, 아! 일어나라, 대수! 어서! 일어나라! 으아! 왜? 왜? 대체 왜 그러는데? 지금 편하게 잘 때가 아니다! 우릴 우주선으로 이송해라! 당전! 뭐? 이 새벽에? 열쇠! 그럼 정말 떠난다는 말이야? 그래! 애송이 괴수! 그동안 수고 많았다! 새 주인 만나면 말 잘 듣고! 으하! 간식도 팍팍 가져다주고! 그래! 사랑받는 포로가 되려면 둥지 청소도 제때제때 해야 된다! 알겠냐? 정말로 여길 떠나는 거야, 그럼? 응! 너의 해방 아직 우주선이 덜 고쳐졌지만 다같이 고치면 금방이라고! 자, 그럼 가자! 우주 끝으로! 으으으으! 난 여기! 너무나 여기 여기! 여기다! 나는? 응!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으응? 아! 애송이 괴수는 식량을 부탁한다! 알았어! 떠나준다는데! 아, 아니 떠난다는데 그 정도야 뭐! 잠깐 기다려! 어? 어? 이쪽은 다 된 것 같은데? 안쪽도 대충 됐어 수리 완료 좋았어! 그럼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거냐, 라이트? 아, 꼬바 금방이잖아! 아, 잠깐만! 산봉! 시동 좀 걸어봐! 우와! 되는 것 같은데? 왜? 살았어... 어? 삐릿! 오류 발생! 오류 발생! 뭔데? 중요한 부품이 하나 없습니다 뭔 부품? 직접 보십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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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제어 장치 핵심 동력인 T 부품이 없다 참! 어, 뭐야! 그,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냐? 어, 어! 시동이 꺼지거든! 그대로 추라! 뿅!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으으으응! trend 음? 그럼 구해오면 될 거 아니냐! 아 아이. 이 사이즈에 맞는 부품 있으려나 으으! 역시 이 녀석들! 여기 모여 있었구나! 오늘로 이 녀석들의 목숨은 끝이다! 야, 라이티! 그럼 네가 그냥 만들면 되잖아! 간단하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이 몸이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는지 안 궁금하냐? 야, 라이티!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우리 행성 물질이어야 하는데 지구에서 구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이 녀석들! 내 말이 안 들리냐? 갑자기 그런 걸 어디서 구하겠어? 이 녀석들아! 충분히 기다려준 것 같은데! 에이, 지금 너 상대할 시간 없거든! 아니, 이 녀석들이 보다 오자 하니까! 아, 정말! 어? 잠깐만! 저기, 저거! 어? 오! 지구에서 못 구하는 재질이라고 했었냐? 하하! 어! 사이즈도 대충 맞는 것 같고! 아, 그래, 그래! 조금만 살짝 크면 딱이네! 고품 발견! 뭐, 뭐가? 왜 이래, 이거! 자, 간다! 으아! 으아! bound! 흠흠! 으악! 아! 가자! 헤이! 하아! 도망자! 내가 알아! 으아! 하하하하! 어디 한번 뺏어보시지! 나와라! 오늘은 총출동이라! 하하! 그래봤자 이모맞은 상대도 안되지! 그래봤자 이모맞은 상대도 안되지! 그래라! 나야! 우리의 군대여! 저 녀석들을 모두 박살내버려라! 가자! 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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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페이 오지서 도착하시지 뿐! 아, 오! 밍페이가 여기 오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밍큐야! 밍페이 싫어! 밍페이 싫어! 뭐, 뭐냐? 어디서 갑자기 저런 엄청난 전투력이? 아이고, 내 주파추스! 아이고, 내 주파추스! 오, 그렇지! 어서 주워다오! 저, 저 녀석들이! 야! 정팀! 잘했다, 라이티! 빨리, 라이티! 빨리, 빨리! 알았어, 알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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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됐다! 자자! 얼른 가자! 지구 탈출 야, 이 녀석들아! 내 주파추스 내놓으라! 가동 자리고 마셨다! 어? 잘 있어라, 애송이 회수! 에이, 간식! 간식 가져왔는데, 그래도 가진다는 너무 기쁘다! 이 녀석들! 갈! 디리어 탈출 성공이야 지구, 안되여 안따! 으흐흐흐 흐흐흐! 남의 물건에 손 대면 안 되지! 으흐흐! 불 cause 스파츄스! 어? 너 괜찮아? 그,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아으! 저게 진짜! 이건 내꺼든! 어림도 없지! 들렸어! 이제 진짜 끝의 끝이야! 최선을 다할 것만! 호룡명의 차 거의 다 됐었는데! 으이! 어라라라! 쟤들아, 이거 빠빵! 다른 행성으로 가는 거였나 봐! 뭐? 괜히 아침부터 바빴네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 똑바로 알아야지, 괴수! 그럼 너희들 안 가는 거야? 어? 아긴 어딜 가냐? 이 좋은 데를 놔두고! 에휴... 야, 슬슬 춥다 집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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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샘 펑 ㅃ! 아 Ku님, 연 Dennis! 왜 이렇게 좋아해? 한글자막 by 한효정